자, 장면이가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. 사나이 나오면 박수도 불러주실까요? 올라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배우고 또 오늘에 또 두 분을 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장면이나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제 노래 사나이 나오면 됩니다. 네, 사나이 나오면. 제 노래 사나이 나오면 됩니다. 제 노래 사나이 나오면 됩니다. 제 노래 사나이 나오면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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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